으 경기 끝나고 나서 상대팀 알바블라이 코치가 와서 놀라면서 예 아 이거 너무 잘 했고 진짜 에피소드다 저희 그 선생님이라 저랑 이렇게 이당 선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4 상대편 코치가 찾아와 가지고 악수를 권하면서 밖에서 경기장 밖에서 음 월드 베스트 세터 라고 월드 베스트 세터 예 그 말 하더라고 월드 베스트 세터 상대팀 코치가 그렇게까지 찾아와서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경기장 안에서 하면 립서비스지만 경기장 다 끝났는데 사람들만 집에 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어둠 캄캄한데 직접 찾아가서 악수고 나면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상대편도 이다영 선수를 정말 인정해줬구나 인정해줬어 어제 진짜 여러분 그거 다 보셨을 거에요 영상에 다 나와있어요 기자님들 그것 좀 좀 실어주세요 예 상대편 수소 코치가 와갖고 월드 베스트 세터 예 그렇게 하고 가 정말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월드 베스트 바로 이래 한거 음 끝났다 예 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